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다운로드 링크의 경우 설명창이 있고요. 적응 방법, 다운로드하는 방법 등은 여기 설명창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주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이성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이거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, 아... 일단... 네, 이성은 가리지 않고 다 찍습니다. 네, 귀찮지 않는 이상... 아무튼 가지고 와봤어요. 어...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네, 마크로 구현한 건데 일단은 네, 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요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길들이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해요. 네, 꽃을 주면 된다고 하는데 장미꽃을... 양귀비인데 이거? 마약 아니야? 안 칠 수 있습니다. 하나 우자키라고 되어 있어요. 전 잘 모르겠고요. 몇몇 캐릭터 빼고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... 아, 장미 괜히... 아, 안 보겠구나. 일단... 네... 어, 꽤나 부담스러워요. 일단... 캐릭터들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. 네... 어, 일단은... 어... 근데 이거 허락을 안 받은 것 같거든요? 저답권? 어, 그래요. 이런 모드입니다. 뭐, 딱히 뭐 그런 거 없고요. 한 번... 파괴수를 소환해서... 공격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. 네, 아무튼 이런 모드였어요. 아니, 보지마. 부담스러워. 아무튼... 이상... 이성이었고요. 일단... 이성이었고요. 네... 도움이 됐었다면... 도움이 됐으려나? 네, 모르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 네...